안녕하세요. 결혼 5년 차에 지금은 주부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. 어렸을 적부터 어른들에게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. 저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. 여러분들께 그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주변에 보시면 남자들이 자기만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끼 부리는 여자 있지 않나요? 제 친구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한 번 제게 크게 실수하고 선을 넘는 바람에 지금은 저와 친구도 뭐도 아니지만 무튼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. 워낙 친한 친구였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기에는 제 얼굴에 침뱉는 꼴이라 그간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이야기인데요.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수다나 떨어볼까 합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. 일단 본명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친구 이름을 시연이라고 정해보겠습니다. 시연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중학교 3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에 다니게 됐는데요. 그곳에서 그 아이를 만났죠. 지금과는 달리 시연이의 첫 이미지는 순수하고 착했어요. 왜 조신하고 수줍은 많은 여고생 있잖아요? 시연이 첫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. 그래서 더 호기심이 갔고 제가 먼저 친구하고 싶어서 말을 걸었고 그때부터 저희는 단숨에 절친이 됐습니다. 게다가 저희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집이 가깝다 보니 학원을 가지 않은 날에도 만났을 정도로 매일 만났죠. 그러다가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등하교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. 서로의 속내를 공유할 만큼 친해졌을 때 시연이가 저에게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. 고마워. 너랑 친구가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. 난 원래 친구가 없거든. 왜? 왜 친구가 없어? 너 성격 착해서 친구들한테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? 아니야. 나 사실 중학교 때 왕따 당한 적 있어. 정말? 우리 반이었던 어떤 애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었거든. 그런데 그 남자애가 나를 좋아했나 봐. 그래서 그때부터 반 친구들이 일심동체로 나를 괴롭히더라고. 그런 걸로 따돌림을 시킨다고? 야 진짜 못됐다. 다른 애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. 그거 자격지심 때문에 괜히 너한테 화풀이 했나 보다. 나도 알아. 억울하긴 했지만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.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뒤집은 듯 조용히 살았어.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왕따 당했던 기억 다 잊고 다시 새 출발하고 싶었어. 그래 내가 도와줄게.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애를 왜 괴롭혔던 걸까 싶어 제가 대신 화가 나더라고요. 그때까지만 해도 시연이를 보호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. 워낙 외로움을 잘 느끼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시연이와 둘이 길을 걷는데 시연이가 저를 툭툭 치며 귓속 말을 하더라고요. 저기 봐봐. 어디? 저기 공고 오빠. 저 오빠가 왜? 나 보는 것 같지 않아? 그런가? 아까부터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. 그런데 내 생각엔 건너편 보는 것 같은데? 아니야. 나랑 눈 마주쳤다니까. 내가 말해줘? 그만 쳐다보라고? 아니야. 그냥 가자.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. 시연이는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갈 때마다 엄청나게 시선을 신경 썼고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저에게 귀뜸을 하곤 했죠. 처음에는 시연이가 저한테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. 제가 워낙 성격이 털털한 편이라서 사실 공주과인 여자친구들이 주변에 별로 없었는데 시연이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남자들 앞에서는 공주병 말기 환자로 돌변하더라고요. 하지만 그때는 그 모습이 밉기보다는 귀여웠던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사실 시연이는 제가 봐도 정말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남자애들이 시연이를 많이들 좋아하곤 했으니 모든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만 했죠. 실제 옆에 있는 남학교에 시연이가 예쁘다고 소문이 났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땐 시연이 보러 남학생들이 우리 학교 앞까지 찾아올 정도로 고백도 많이 받았었죠. 그래서 시연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. 하지만 모두 짧게 사귀고 금방금방 남자친구가 바뀌더라고요. 시연이와 대체적으로 잘 맞았지만 딱 한 가지 시연이와 제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. 시연이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 같은 게 굉장히 높은 애였지만 저는 반대였습니다. 저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 자신감도 없었죠.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습니다. 이름은 민혁이었는데요. 고백을 할까 말까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을 줄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시연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지혜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. 뭔데? 나 민혁이랑 사귀어. 아 정말? 걔가 어제 나한테 고백하더라고. 넌 좋아해? 민혁이? 좋으니까 고백을 받아줬겠지? 이번에는 며칠이나 가려고? 2주? 한 달? 넌 왜 이렇게 남자를 자주 갈아치워? 너 왜 그래? 갑자기 왜 짜증이야? 한 명만 진득하게 사귈 순 없어? 이러다가 우리 반 애들 전부 다 사귀겠다. 너 설마 민혁이 좋아해? 아니? 딱 보니까 좋아하는데 뭘. 숨기지 말고 나한테 솔직히 털어놔봐. 난 너의 그 가벼움이 싫은 거야. 철 좀 들어. 뭐야? 왜 그래?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. 그만해. 저도 많이 어렸잖아요.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시연이랑 사귄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시연이가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더라고요. 결국 저 혼자만의 열등감이 폭발해서 시연이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죠. 그렇게 한동안 절친이었던 우리 사이는 멀어지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분하고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더라고요. 고작 남자애 하나 때문에 화내는 게 우습잖아요. 결국엔 제가 먼저 시연이에게 사과를 했고 다행히 시연이는 저를 다시 받아줬습니다. 그렇게 우리는 예전처럼 친한 사이로 돌아갔죠. 제가 금사빠의 짝사랑 전문인 사람이라 고등학교 내내 짝사랑만 했던 것 같아요. 그 중 시연이가 만났던 남자가 몇 명이 있긴 했죠. 짝사랑하는 남자애들을 뺏겼다는 생각보다는 저 스스로가 너무 못나 보였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 내서 고백을 해볼 걸 하는 생각도 드네요. 대신 시연이가 한창 연애를 하는 동안 저는 공부에만 집중하게 됐습니다. 공부에 몰입하다 보면 좋아하던 남자의 얼굴도 덜 생각나고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서 짝사랑을 끝내려고 일부러 공부에 더 집중하곤 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나름 괜찮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.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간 후에도 저와 시연이는 친하게 지냈어요. 공주병 말기였던 시연이는 성인이 되더니 철이 들었고 어느새 한 명을 진득하게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시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오더니 결국 그 남자와 스물다섯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시연이는 몸 망가진 게 싫다며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. 저는 그때까지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했죠. 안 사귄 건지 못 사귄 건지 저조차도 헷갈렸을 그때 시연이가 저에게 소개팅을 제안하더라고요. 지혜야 우리 회사에 진짜 나이스 가이 하나 있거든?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날 좋아하겠어? 사진 보여줬더니 너무 좋대 너처럼 작고 아담하고 수수한 스타일 좋아하나 봐 한 번 만나봐 다른 여자 소개시켜주려던 거 너부터 해주는 거야 생전 처음으로 하는 첫 소개팅에 이상형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? 주변 사람들은 그건 로또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그날 로또를 맞았습니다. 완전 제 이상형인 사람이 나온 거예요. 외모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게다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말도 잘 통하고 성격이나 취향도 너무 잘 맞더라고요. 그러니 그날 분위기 좋게 소개팅이 끝났고 그 남자는 제게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. 그렇게 두 번 세 번 만나게 되면서 어느새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됐죠. 사귀기로 하자마자 당연히 저는 시연이에게 밥을 샀습니다. 시연이 때문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셈이니 좋은 레스토랑으로 불러서 비싼 밥을 사주었죠. 시연이는 뿌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묻더라고요. 그쪽이 먼저 사귀자고 했어? 응. 이게 웬일이지? 나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는다. 드디어 네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하는구나. 잘해봐.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. 우리 회사에서 인기도 엄청 많아. 내가 진짜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. 친구 잘 둔 줄 알아. 그때까지만 해도 시연이는 저의 연애를 축하해줬고 저는 그런 시연이에게 너무나도 고마워했죠. 그리고 저는 행복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.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졌고 떨어지기 싫더라고요.